자, 고아하실 겁니까, 스톱입니다? 네, 9번이 남아서 아니, 스톱을 하셔도 돼요 아니, 스톱을 하셔도 돼요 이것만, 이것만 갖고 가실 거면 스톱을 하시고 성품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기회가 9번이 남아서 스톱하는 게 좋지, 스톱하는 게 9번이 남아서 한 번? 그런데 여기 기회가 아직 9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남았습니다 9번 남았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한 번 잘 상의를 해보세요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어머니! 자! 어머니! 자! 기회가 9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투로 생각하시면 파투로 생각하시면 하면 3점이 나신 거예요 3점이 나셔서 여기서 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스톱을 할 것인가 그런데 상대는 피박이야 피박에 지금 한 5점 난 상황이에요 그렇지? 여유가 많아 그렇지? 여유가 많아 지금 아, 고! 여유가 많아 지금 아, 고! 고! 고하셨습니다 함께 한 번 외쳐보세요 둘, 셋! 고! 뭐야, 뭐야? 저 광파 오픈! 오븐! 전자오븐인데 오븐, 오븐! 광파오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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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옵니다! 어르신! 광파오븐이 들어옵니다 아, 나 잘 뽑네! 아이고! 여기 진짜 필요한 거다 이거 어르신들 이거 광파오븐 쓰시면 네 네 자, 근데 이거는 고! 이제 저희가 이거 빨리 성공하면 그때도 또 한 번 고 한번 해보세요 고! 빨리 맞추고 또 봐봐 네 눈도 안 보이고 네 눈이 안 보이는데 네네 또 이제 많이 잘생겼다 아, 잘생겼다 아, 잘생겼다 저 봐봐 근데 자, 앞에 말씀하신 잘 안 보이는데 야! 다 보이시지? 아유 5초야? 어, 엄청 짧아요 내가 들어야겠다 형 파이팅 자,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!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